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을 넘기는 등 고유가 시대를 맞아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유샷은 어디일까?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인 보베드림 대표 김보베은 네티즌 33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리서치를 실시한 결과 43. 1%가 GS펠텍스 주유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. 이어 S-OIL 주유소는 22. 8% SK에너지 주유소 22. 2% 현대오일뱅크 주유소가 7. 2%로 순으로 나타났다. 최근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늘어나고 있는 대형마트 주유소는 3. 0% 자체 운영되는 자가폴, 무폴, 주유소는 1. 8%를 차지했다.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한 GS펠텍스는 신용카드나 모바일, 소셜커머스 등과 다양한 제휴 할인을 통해 저렴한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. 여기에 직접 주유하는 셀프 주유소 매장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더욱 저렴하게 주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주유로 꼽았다. 한편, 주유소를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판매 가격이 가장 큰 선택 기준이었으며, 주유 포인트의 활용도, 기름의 품질, 연고재와 가까운 위치 등이 선정 이유로 분석됐다.